광주시가 11일 광주 신세계와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광주시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마트 광주점과 주차장 부지 2만 5천 제곱미터에 특급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 4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전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. 특히 특급호텔은 지하 7층, 지상 20층에 객실 250개 규모로 600억 원이 투입되며 광주권 최초로 시내 면세점도 입점할 예정입니다.